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좋은 거 사셨네 이거. 킬 레기 한번 하죠. 킬 레기요? 네. 킬 레기 어떻게 하는 건데요? 킬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쵸. 킬을 누가 더 많이 하는 건데 뭘 걸어야 재밌네요. 뭘 걸면 재밌을까요? 아 뭘 걸어야 되는구나. 뭘 걸어야 되죠? 그런 것도 괜찮은가요? 컨텐츠 소환권? 상호 합의된 컨텐츠 소환권으로 하시죠. 상호 합의된 게 뭐죠? 뭐가 붙는 거죠? 출연을 못 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런 건 안 부르죠. 그런 건 안 부르죠. 아프리카TV쪽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기시면 되잖아요. 아니 뭐 질 생각 없기 때문에. 아 저도.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냥 1대1이어가지고 원래랑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는데 그냥 한 판이어가지고 이번 판. 한 세 판 할까요? 아 세 판으로. 그냥 세 판 킬로 합시다 세 판 킬.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이너스도 맵시다 그냥. 깔끔하게 세 판 킬로 합시다. 아 좋아요. 좋아요. 혹시 몇 킬이신지. 0킬이긴 한다. 이 정도 핸드캡이라 생각할게요. 아 좋습니다. 4티어의 대장이랑 무티어. 제가 이제 노력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왠지 상대방이 죽었으면 하고. 아 맞아요. 상대 죽음을 바라게 되는. 왠지 죽으시면 나이스 외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지만. 매너 게임 하겠습니다. 어 팔소리 왔던기. 여기서 여기있습니다. 양광이 다 저도는 괜찮아요? 부상이 없어가지고. 여긴 하는데. 브리핑 해주시지. 그럼 살려드릴 수 있었는데. 죽을래 죽을래 괜찮아요? 뜨거워 죽었다 간다 그러면 진신모드로 변신? 살아서 돼요? 우리 같이 하는거라니까요 그쵸 그쵸 살면서 살리면서 우린 팀이니까 저는 진짜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푸시까지 갔는데 걔가 갑자기 꺾여가지고 지금 한탄 따라잡았거든 동점이야 앞집에 있어 여미 너무 늦게 오시니까 제가 다 잡잖아요 늦게라도 왔다는게 어 아 뭐야 아이고 아이고 브리핑 해준다면서 아이고 알고 계신줄 알았어요 아 제가 잡아드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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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 잠깐 보느라 잠깐만요 그 기면 자꾸 피가 달거든요 마시멜로 딱 계세요 넷 네 왔는데 살리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뭐 발술이 나요 어떡해요? 어? 아르니가 왔어 튀어 블루니 튀어 살려줘 살려줘 오지마 문 닫는 걸 봤을까요? 봤나봐요 모른다 모른다 아 아 제가 다 잡았다 아니 뭐 그걸 다 잡았다고? 그 파인트 출연건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그걸 다 잡았다고? 아니 괴물인데? 살리고 싶어서 피지컬이 사실 제가 좀 돈이 걸리면 좀 잘해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까까지 이런 크릭 다니셨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천 개 걸어주시니까 피지컬이 폭발했다 아 잡으신 것 같은데? 형 혼자 정리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킬할 거 엄청 많이 남았어요 28명 중에 아하 사람들을 킬할 거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역시 역시 그쪽 세상은 무서워 죽일 거 참 많다 좋다 잘해? 올라간다 핀 저거 잡으러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천천히 해야 천천히 까비 까비 근데 총이 총소리가 왜그래요 벡터 벡터 들었어요 벡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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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예능 무기로 나쁘지 않은데 중거리에서는 반검차로 어시만 뜬다는 점 보급 보급먹으실? 좋죠? 왔던 길이라서 가는 중 가는 중 따라하신 거예요? 네 똑같죠 네 완전 똑같네요 아 근데 물로 떨어지거든요 다녀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반처로 다녀오세요 반처로 제가 주변 째 드릴게요 발소리가 나요 와 와 1킬 여기 사람 있네 어떻게 먹으러 가지? 어? 레전드 저 이슈 마우스 배터리 나감 저 무선이거든요 저 충전 좀 네 김블루 걸브랑 킬리기 했는데 마우스 배터리 나갔다고 변명 어 여기까지 뛰었는데 근데 우리 어떻게 가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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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강이요 빨리 올라가면 안 맞을 듯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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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엉덩이 맞았어요 나이스 아 까비 아 내 판처 너무 좋았는데 판처 으아 엣답 좀 주워 오겠습니다 좋지요 어 엣답 얘가 가지고 있는데요 걔도 엣답이에요 어 나도 엣답이다 아 그래요 2개 ERDM 소리 아니야 ERDM 소리다 ERDM 소리다 내려온다 아파요 아 나 판처 개리 썼다 너무 아까워요 진짜 아 너무 아깝네 두 명인 것 같아요 혼잔가? 아이고 수리탄 같네 편한 계절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게 더 나을 때 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구석 먹고 떨어져도 돼요 네 오 저기 저기 있는데요 저기 어 여기까지 밀어 밀었어 바로 앞에 있다 아 던질 게 없네 제가 있어요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핀 이번에서 우리 본다 달려 안녕하세요 이거 부트캠프로 달려야 돼요 캠 쪽으로 들어가는 게 네 헉 내 왼쪽 삼각장 핀 저 안 위험해요 쟤가 위험하네 이거 둘 있다 나이스 어? 아이고 제가 병박사님 가보십쇼 화이팅 아 까비 저 구성이 없었어 아 까비 아니 근데 무슨 펌프를 들고 있는 그러게 아 근데 제 BRDM이어가지고 아마 펌프 들고 있었나봐요 이번 산옥으로 결정이 나겠네요 네 하고 싶은 맵 하셔도 됩니다 아니 뭐 아 까비 저 구스스 아이 총 또 이상한거 들고 오시네 아이 아이 진심으로 안하시면 어떡해요 아이 진심으로 총이 없어서 그런거에요 아 아까보다 총 자꾸만 벡터 들고 막 구스스 들고 판처 들고 저 이렇게 열심히 DBS 들고 하고 있는데 아 꼬미관 꼬미관이라도 들어야겠네 아 진짜 총이 없어서 그런거야? 아 진짜 총이 없어서 near 아이 וך 아니 저기 있다 앞에 피네 쪽 아 여기 사람 여기 안 되세요 저는요 бер 죽이려고 해 하고 선물이라니 하나 붙는다 자 앞에 하나 어디? 왜 안 쳤냐 아야 양이 아 이게 뭐라고 쫄리지?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쫄려? 아니 혼자 가지 말라고요 혼자 가지 말라고요 아 근조 먹었어 저 생각보다 잘하죠 그러니까 닉네임이 엄청 약해보여가지고 아 걸복 뭐예요 그래서? 뭔 뜻이에요? 이거 뜻을 몰라요? 걸어다니는? 아니? 걸어다니는? 아니? 좀 더 써봐요 좀 더 보너스 보너스 아 이거 모르는 거 충격이다 아 세대 차이가 아니야 이거는 아까 서드네텍 안 했어요? 서드네텍 써는데요? 서드네텍 나오는 말인데 서드도 세대가 다른 거야 빨리 와요 꼬맹이 이제는 버리지네 예예 꼬맹이 갑니다 183cm 몸무게 87 살짝 큰 꼬맹이 갑니다 거대 꼬맹이 와라 어? 뭐야 배그 멈춤 아 배그 튕김 수고요 금방 들어감 살려 놓으세요 수고요 블루니 쏘는데요 쟤네가 예? 진짜 쏴요 진짜 진짜 개의 반대 저 꼭 살려주십시오 저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한 대씩은 맞춰놨는데 SR 있어가지고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이미 팝지 로고 나오는 중이에요 어 얘네 튄다 제가 맞춰서 튄다 나이스 저는 어딨어요 저 그 뭐야 블루님 걔네 각 벌리는 것처럼 튕기는지 모르나보다 블루님 약간 각 벌리는 것처럼 하고 있어 괜찮다 아 그래요? 나이스 나이스 어 자연스럽게 각 벌리고 있어 지금 그 아 살려줘요 어이구 잠시만 너무 먼데? 가능 가능? 모르겠어요 오면 살려 엄폐는 껴져있어 아 폐 어디야 왜 맞음 모르겠어요 뒤에도 있었나봐요 아 너무 오래 싸웠다 이것도 작전이었나요 2킬만 더해야겠다 근데 진짜 개쫄리네 난 두 끼를 기도하고 있어야겠다 우리 팀 아니었나요 딱 2킬만 하시는거죠 딱 2킬만 그럼 와야지 좀 죽어라 애들아 무빙을 해 무빙을 어 고맙다 아니 저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더 킬을 하면 좀 그런가요? 아니요 그 열심히 해보세요 안돼 안돼 애들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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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폐껴 엉폐껴 아이고 그럼 브루님 응원중이에요 어 근데 몇명 안남았다 여섯명밖에 안남았어요 정글숲을 지나 사푸 사운드 방해해도 돼요? 아이 아 집안인갑다 양강이다 양강 어 브루님 어떡해 너무 긴장되겠다 이렇게 동점을 아 너무 재밌다 아 재밌네요 반띵 뭐 결승라운드 어떡하실래요 반띵할래요 결승라운드 하실래요 아니 결승해야죠 뭔소리에 제가 여기서 벌뽀님을 이겨버리면 4티어 머리를 제가 가져가는데 제가 반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 더 괜찮으시겠어요? 먼저요 나도 지금 충전해놔요 뭘 충전해요? 마우스에요 마우스 두판으로 오케이 두판으로 오케이 부르는데 그거 안봐주셔도 돼요 봐주는거 아닌데 잘못하는건데 저는 컨디션이 개판인데요 나도 이제 겉옷 벗는다 ㅋㅋㅋㅋ 저 머리 묶었어요 아 오케이 우리가 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집중하게 되네요 애기 아 좋습니다 저 1킬했어요 1킬 저는 2킬이요 니에 제가 죽었네요 아니 아! 졌.. 아 이거 살리고 있는 거였는데 아 우리 한 판 더 있잖아요 한 판 더 여러분 우리 두 판 하기로 했어 두 판 진정히 진정히 뭘 졌어 우리 두 판 하기로 했어요? 두 판 하기로 했잖아요 블루 님이 얘기하셨는데 블루 님이 얘기하셨는데 막판이었는데? 난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 이상하다 나 진짜 들었는데 여러분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어? 나 못 들었나 아 아 아 마우스 배터리 두 칸이라고 한 거야 두 판 더 있어 어디서 들은 거지? 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마우스 두 칸을 제가 잘못 들었대요 아 긴장하셨구나 크크크 아 긴장한 게 아니라 아까 진짜 제가 잘못 들었어요 두 칸이 오라고 아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그러셨구나 아 이거 어쩌려고 진심했대요 저 그래도 4티어 머리 그 해드리려고 하는데 접대해 주시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 집 에어컨을 내일부터 틀어준다 가지고 너무 더워요 지금 에어컨 보험까지 그냥 보험이 아니라 지금 머리를 묶은 게 지금 컴퓨터 두 대에 에어컨 없이 게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에어컨 이슈가 있는 그런 집에 살고 계시다니 마음이 아프고요 준비해 드릴게요 에어컨 i 늑 ك 켜 노폼 높은집은 박탈소리 미 측 그건 몰라요 그건 이제부터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쏘는 누가 쐈어요 Es 저는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나이스! 실례가 안된다면 드링크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선 실례가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줬다가 이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꼭 줘야 될까요? 맛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안나와가지고 목이 좀 많이 마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꼭 갚을게요 꼭 가셔서 킬하고 오세요 저 오는 것만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얘네 출발하네요 이제 변수 왜 못 잡으셨지? 아 괜찮아요 저 불타고 있는데 괜찮아? 몇 명인가요? 두명이요 두명이요 조심해요 helping 나이스하니 이거는 안괜찮으실라나? 어떻게 죽이지 말아야될까요? 아우 괜찮아요. 1킬 내줘 돼 내줘 돼 내줘 돼 어차피 킬할 건 많으니까 아이 그럼 4킬 네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방적으로 맞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스쿼 쓰고 제가 카고팔이었을 뿐 서현이 정리가 되버려 잘 쓰더라고요 머리.. 머리 없으실 텐데 어거스신 아이 근본 있는 움직임 저도 항상 여기 타거든요 아이 유튜브라면 지금 여기 맨날 타요 기분 좋잖아요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아니 토핑 안 하셨나보니 아! 아 뭐야 어깨빵 아니 어깨를 기가 막히시는데 길을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 사람 여기 살아 확인 기절 기절 나이스 그 위에서 돌았네 여기 노란 집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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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당해다 이 이 나이스 맞죠? 네 맞습니다 사람 이거 치시고 기절? 네 이거 나무 기절이에요 사 이번 기절 아 근데 살리기엔 저기도 있어 노란 핑크에서 뒤에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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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까고 연막 까고 안돼 안돼 수고하여 수고하여 예 노란 핑 있다 했어요 아 노란 핑 난 얘기했어 난 얘기했어 노란 핑이라고 나무가 너무 얇아요 물론 이거 어떡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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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케이드 슛 슛 안 보였어 안 보였어 굿 굿 맞았다 이거 맞았다 쟨다 가잖아 어디에 안 보여 어 그 정면 오른쪽 살짝 오른쪽 어 쏴 안 죽어 이 자식 하나도 있지롱 하나 더 있어 잡아 이중 전 economists trench 다 알려줬는데 아이고 정말 정말 아쉽다 저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브리핑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좋냐 Das고 너무 슬퍼요 진짜 너무 슬퍼 근데 저 진짜 재밌겠어요 블루님도 재밌었던 거야 맞죠 아 저 형 저 진짜 재밌었어요 또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재밌는 거 보니까 네 저도 가끔 아프리카TV 소식 들으러 알겠습니다 또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즐거웠고 같이 하자고 해서 너무 고마워요 저 이렇게 원래 먼저 절대 말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저도 잘 못해요 샌드박스 쪼개서 해본 게 어떠냐라고 먼저 얘기해가지고 다음에 보실 때는 말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